필요한 작업이라 종부나 동서들이 한다. 제사 준비가 끝나가는데 재성씨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아궁이 앞에서 군부를 떼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는 향 대신 향나물을 깎아 태우는 목향을 쓴다. 어느 하나도 쉬운 게 없다. 21세기를 사는 열아홉의 장소는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 제사 방식이 낯설지 않다. 그런 일이라서 그렇게 다르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조상을 모시기에 정성을 다하니 자손들도 자긍심을 갖는다. 저녁 9시 드디어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 시작됐다. 아버지 나도 여기 올라오는데 40년이 걸렸는데 아직 올라오려면 쟤네도 40년을 기다려야 돼. 아하핥 아하핳 이거 밥 먹는 거 아니죠 이게? 네, 밥 잡쌌어. 이거 말야 안 돼. 이긴 줄어봐. 이게 들으라마. 아오야. 이게 들으라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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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